우리 10편 40편 한 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1 페이지입니다. 831 페이지 10편 40편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읽겠습니다. 831 페이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주 힘들 때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특공대 3천명이 잡을 때였지 않나 아니면 큰 전쟁을 두고 완전히 무기력할 때였지 않나 이런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때다 는 안 나오지만 아주 위급할 때의 이야기였다. 그때 다윗은 그 위급함을 자기의 그 어려움을 두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게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새 노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인생을 경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이 찬양, 이 감사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깜짝 놀란다 이 말이죠. 밑에 있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하나님 기다렸다 이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데 끝까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간절함을 듣고 부러지즘을 듣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기는 그 감사함에 그 하나님이 도우심에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독일에 가 있는 가은이 손녀가 잘 때마다 가지고 자는 그 인형이 하나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인형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꼬마니까 3살 4살이니까 잘 때마다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한 두 살 되면서부터 그걸 가지고 같이 잤는가 봐야 안고 조그마한 인형인데 그게 너무 낡아 가지고 그 이렇게 실로 연결되는 곳 실밥 부분이 터졌더라고요. 터져가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솜이 막 보이고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환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하나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꼬마한테 그랬죠. 가은아 너 할아버지 좋아하지 너 할아버지 사랑하지 그렇게 하니까 사랑한다 할아버지 사랑하지 그러면 할아버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은이 너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이 있잖아. 그 할아버지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꼬마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내 잠자리에 많은 게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 다른 거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할아버지 마음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정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공을 꼭 해서요. 그래서 다시 기워줬거든요. 그거를 바늘로.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 주면 저를 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좋고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서 더 큰 것도 줄 수 있는데 자기가 소중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다른 거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제가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 내 습관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안 보면 안 됩니다. 테레비 아니면 핸드폰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약속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내가 더 애지중지하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차라리 내 것을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바꾸실 건데 좋은 것으로 주실 건데 우리가 딱 지고 안 내놓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운동장에 가잖아요. 운동을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는 운동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상가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 번도 못 했는데 그전에는 많이 했죠. 또 지금은 이제 시작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보통 모이는 게 축구는 22명이니까 한 30명 모여서 또 한 번 차면 쉬고 또 뛰고 이렇게 하는 또 적게 올 때는 25명 많이 올 때는 40명 오는 이런 팀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보통 이 축구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이렇게 합니다. 평일날 하는 아침 운동도 있지만 이제 단체가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에 제가 이렇게 70대 80대 60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그러면 그러면 1년에 몇 번 모이겠습니까 두 번 하면 100번 100번 거의 한 번 하면 몇 번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한 달에 네 번 한 50번 되잖아요 됩니다. 그럼 얼마나 본다 두 번 하면 100번 얼굴을 보고 한 번 하면 50번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결혼한 동안이 결혼한 예언이는 우리 자식들은 몇 번 보느냐 10번도 못 봅니다. 외국에 있으니까 한 번도 못 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봤습니다. 지난 동안 이때도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엄마 우리 엄마만 가족이 아니고 그 모여 있는 너희들이 더 가족이다 이런 그게 형제다 자매다 이런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이 좀 드셔서 시집장가 다 보낸 분들은 매주 보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깝고 훨씬 더 많은 교제를 하고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또 막걸리하고 소주 한 잔 먹는 분들은 운동하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리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숨기고 잘 배려하고 잘 나누고 가족처럼 형제처럼 자식 딸 자식 아들 자식보다 더 가까이 하면서 나누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가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10년 1년에 10번도 못 보는 자식 그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 생각 안 하니까 운동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야 욕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러면 안 되니 되니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매주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읍니다. 자식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만들고 이것을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집을 팔아서 있는 것을 나누면서 날마다 모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깥으로 전해져서 복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오늘날 교회가 이게 잘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가족이다. 경제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도 행동도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나누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굳이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압니다.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 가지고 참 살면 좋겠다. 스티븐 코빈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이런 책이 유명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거기에서 책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 성공 못할까 그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급한 것에 매달린다. 시간과 돈과 정력을 온갖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간 돈 정력을 다 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급한 것을 우선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한테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인생 뭐 부자가 된다 높은 자리에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를 안이하신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 우리 가은이도 예를 들었습니다. 손녀도 자기가 소중한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급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급한 불 끄려고 이 사람 찾아다내고 저 사람 저 요국니 저국니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늦다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을 보이면 헤어지고 낡고 내가 가질려고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짜 진품을 보물을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미리 걱정하는 사람 아니면 문제가 오면 막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 어디 갑니까 점쟁이한테 가 무당한테 가죠. 별것도 아닌데도 걱정이 되니까 가지 뭔가 일이 잘되기 위해서 걱정이 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겠노 뭐가 어떻겠노 건강이 어떻겠노 이렇게 하는 그런 점쟁이가 뭐라 그럽니까 무당이 당신 집에 앞으로 큰 병이 날 수도 있겠다 큰 우한이 생길 수도 있겠다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그러면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업 망하지도 않았고 아직 병도 없습니다. 아직 남편이 뭐 남편이 직장 가서 술만 조금 늦게 어울리다가 직장인들하고 술만 먹고 조금 늦게 와도 아 이거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 몸이 건강했는데 조금만 아파도 아 그 점쟁이가 큰 병 온다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우리 남편이 막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게 막 내 안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걱정합니까 병이 올 때까지 삽이 망할 때까지 남편이 바람 피울 때까지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자기가 계속 그것만 안고 불안해하니까 조금만 아닌데도 의심하고 하다 보니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그렇죠. 야 하나님보다 지금 이게 빨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너 기도한다고 될 거겠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게 결국 나중에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우리 마음에서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빠져든다 그 계략에 그 전략에 내가 속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그 다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족보를 쭉 이제 이어가면서 인간의 모습들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리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고는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 아벨 쭉 내려가다가 인간의 역사를 쭉 보여주다가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서 알게 하자 이래서 제일 첫 번째 부른 사람이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야 너 내 딸 올래? 이렇게 내가 말하는 땅으로 네가 가볼래? 고향에서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그 가문에 그 부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거기 말고 세상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볼래?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 보니까 어? 정말 신이 하나님이 계신다 했는데 맞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정말 큰 복을 줄게 너는 복 자체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너의 자식이 날 건데 그 자식이 어떻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식 후손들이 바다에 모래만큼 많고 하늘에 별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죠.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또 후손들도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자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은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로 약속을 한 거다. 근데 자식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가 살아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 여보 우리 나이가 지금 자꾸 늙어 가는데 자식 생기기는 틀렸다. 자식 생기기는 그때가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75살에 75살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 계속 기다렸죠. 근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 이거 우리 너무 늦다. 나이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못 보니까 내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당신이 젊으니까 당신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아브라함도 그래 이제 우리는 나이도 많고 아내도 부탁을 하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동침을 하고 아이를 놓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란 이스마엘에는 아이가 태어났다. 장세기 16장에 보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차 그럽니다. 아이가 없을 때도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안 준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이 말고 아이가 없으니까 내 신복 내 오른팔대는 다메세계 에베네세이를 후계자로 세웁시다.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얘가 모든 가문을 이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도록 합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이 낫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이스마엘을 하는 뿐인데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내 상속자를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네 집에서 사라 사라 하고 너하고 해서 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아니 그러면 이 몸이 이제 우리가 다 늙어서 아이도 못 낳을 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또 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이 백세 다 돼간다고 99세 때입니다. 백세 다 돼간다고 아이 못 낳는다 그건 네 문제고 내가 못할 게 뭐 있겠느냐 하면서 백세 될 때 이삭이라는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색이 탄생합니다. 이제 앞으로 후손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마일이 어떻게 됩니까. 14살 형인데 애가 점점 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 가문에 힘도 있고 훨씬 형이잖아요. 요게 이제 상속자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리고 때리고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본 마누라인데 와이프인데 아이를 자꾸 놀리고 때리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여보 내 쫓아라 하갈은 이스마일은 내 쫓아라 이래서 그 집에서 쫓겨갑니다. 사막에서 하나님 물도 없고 이 메바른 땅에서 내하고 아이하고 죽게 됐습니다. 뭐하러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래 너도 큰 부족을 이루어 줄게 이스마일을 통해서 이루어 줄게 하고 여러분 생겨난 게 오늘날 뭐다 오늘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주변국들입니다. 아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기다리고 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그죠 참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냥 에이 뭐 응답도 없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냈던 행동했던 그 잘못된 것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져온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것을 못 참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질렀던 그것이 오늘날 모여 아랍이 되는 겁니다. 중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매번 이스라엘이라고 충돌하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을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였지만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 충동이 그 내행동이 그런 결과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죠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냥 희미해지면서 생기는 결과가 엄청나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 없이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생기는 엄청난 것들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그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잘 못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원하는 대로 거의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그것은 이미 실패다. 실패의 시작이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 그건 잘 되건 못 되건 상관없이 실패의 시작이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게 평생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죠.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싸우고 걱정하고 이러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도 우리는 계속 쏟고 살더라.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실수. 그 다음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백이십칠 페이지 사울은 또 첫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칠 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자꾸 흩어지는지라. 번제들이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운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대대와 문안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른래 백성인들께서 얻어주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일자까지 하느냐고 벌레셋사람들과 문안하실 때의 모습을 보내고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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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저도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길갈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그 역할을 왕의 역할 그 당시에 왕이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던 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길갈에 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볼일 끝나고 7일 후에 거기 가서 당신의 갈 길을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계획과 인생의 갈 길과 전략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드리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해변가에 아주 힘 세고 그때는 칼도 창도 다 만들어진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도 안 했던 적군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공격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뭡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빈번한 문제도 무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고 전부 다 도망가고 숨고 왜냐하면 싸워봐야 죽을 거니까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온다는 사모예로 나누고 저쪽에서는 지금 곧 공격해올 거고 백성들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겁이 나서 숨고 도망가고 이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7일까지는 기다렸다 이렇게 합니다. 7일까지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 약속이 여러분 사모예로 앞에 가면 10장에 가면 있습니다. 아까 7일 동안 가서 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10장에 가면 10장 8절에 그 이야기 약속을 했는데 이 사울이 참지를 못하고 7일까지는 갔죠. 7일 동안은 잘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꾸 도망가고 숨고 없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기론부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모예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예로 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불안해하고 오지 않고 이래서 내가 먼저 드렸습니다. 앞에는 적군이 있고 그러니까 십일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벌레새 사람은. 진을 치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어서. 그렇죠 부득이하여 십이 절에 부득이하여 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다. 결국 스스로 제사를 자기가 행동을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워낙 불안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못할 짓을 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월이 와서는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지켰더라면 영원한 왕으로 가문이 이어질 건데 당신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적군을 보고 불안한 백성을 보고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해버린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왕 자리뿐 아니라 당신 후손들 불로 이어지는 그 왕의 자리는 끝이 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죠. 조급함. 아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했죠. 마음이 불안했죠. 오늘 이 사월도 똑같은 부득이하여 이렇게 합니다. 부득이해서. 여러분 우리도 부득이한 경우 많죠. 부득이해서 주일날 예배 못 간다. 부득이해서 내가 이거는 속여야 지금 잠깐 거짓말을 해야 내가 순간을 넘길 수 있다. 부득이했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잠깐 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잠깐은 속여야 된다. 잠깐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우리 앞에도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참 많죠. 내가 참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저거는 따끔하게 한번 싸워주지 않으면 안 돼서 내가 싸웠다. 다 그래서 싸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싸우지 않았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다. 부득이해서. 급해서. 워낙 급하니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영원한 그 더 좋은 것들. 왕위의 개성을 자기가 끝내버린다.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 끊어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득이해도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내질러버리는 행동들이 말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더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4절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 군대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빈 한 뼘이오. 머리에는 노도 조절을 졌고 몸에는 귀를 가보셨게 졌으니 그 가보셨게 졌으니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녹단창을 메었으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골리아시 또 말하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2m 70짜리 키가 지금 여섯 규빈 2m 70쯤 되는 거인을 한 명 내보내가지고 칼, 창, 갑옷, 투구 딱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온갖 욕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개만도 못한 것들아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들이 우리하고 싸운다고 그래 좋다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고 지면 각종 물건들 전부 다 뺏기고 노예로 하는 거로 하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와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죠? 아이고 이 강아지 같은 놈들아 나하고 붙을 놈이 그렇게 없냐 하고 40일 동안 계속 40일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다.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지금 입장이. 그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누가 싸우려고 해요. 2m 70에 모든 중무장을 했는데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힘 당당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빽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뭘 괴로워가지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나 나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내대로 살지 하고. 다윗이 이때 심부름 오죠. 아버지 심부름을 와가지고 그래 형이 전쟁에 나갔다 하는데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잘 지내는가 보고 오라 이래서 떡 맺게 하고 먹을 거 좀 챙겨가지고 옆에 군사들도 좀 주라 중대장도 좀 주고 이래서 왔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욕을 막 해대는 겁니다. 이것을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도망합니다.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야 저 사람하고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세금 면제에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오히려 이제 포상금까지 걸은 겁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형 면회 왔다가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좋아 자기가 힘센 건 좋은데 자기가 무기가 많고 잘난 건 좋은데 거인이라서 좋은데 왜 하나님을 욕하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너희 신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모시고 와 나하고 붙어서 신을 모시고 와 어떤 놈이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어떤 신이 상대한지 이런 욕까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 주는데 전쟁 나가서 이기면 하면서 병사들이 밑에 쭉 내려가면 어떤 병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 하더라 이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형이 말리고 옷자락을 잡고 해도 아니다 하면서 다윗이 아직 어린데도 다윗이 내가 붙겠어. 왕이 안 된다 너는. 너는 나가서 저 거인하고 안 된다. 말려도 내가 나간다. 그리고 이왕 나갈 것 같으면 내 투구를 입어라. 왕이 벗어주죠. 안 맞다. 다 던져버립니다. 칼이 고창이고 내하고는 안 맞다 이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45절입니다. 45절 이제 나가죠. 45절 46, 47, 48절입니다. 다윗이 벌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씁니다. 다윗이 물 몇 돌을 가지고 힘있게 치니까 이마에 박혀서 죽고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아스의 칼로 목을 잘라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벌레새시 다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모두가 숨었습니다. 자기들 형들 되는 군인들이 다 골리아스 2m 70짜리가 무장한 것을 보고 전부 숨고 도망가서 왕부터 왕조차도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나하고 붙어보자. 강아지 같은 새끼들아 해도 아무도 못 나갔는데 다윗이 뭘 해요.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 내가 나가서 너하고 붙어줄게 하고는 다 말리는데 다 숨고 두려워하는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사울도 봤습니다. 아브람도 봤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아니 세상은 전부 돈 돈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부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골리아스를 보니까 다 숨섭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붙어볼 생각도 못합니다. 도전해볼 생각도 못합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뭐하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사람들은 전부 다 저 골리아스를 어떻게 이기지. 그래 나도 저 골리아처럼 되려면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내가 돈을 얼마 가져야 되지. 내가 저놈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어떤 계획을 내가 전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나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숨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아스를 보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본다.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욕에서 빠질 수 있지. 욕을 이길 수 있지. 가질 수 있지.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나아가는가. 왜 내가 도전하는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오늘날 여기 있게 하고. 오늘날 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가를 다윗은 알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보겠다 하고는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 가 있습니다. 아까 사울처럼 부득이해서 아브라함처럼 조급해서 자기 처지 자기 환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렇죠.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집을 잘 가지고. 좋은 자리를 가지고. 저 모두가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입니다. 너가 모욕하는 그 밑에입니다. 너는 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너는 돈, 빽, 힘으로 나에게 대항하지만은 나에게 보여주지만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산다. 내가 왜 너하고 대적하느냐. 왜 너한테 기가 죽지 않느냐. 왜 내가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내가 살기 때문이다. 다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도우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힘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죠. 많은 적군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윗은 이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저 골리아스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지 그것을 두고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오만함 이 모욕하는 이 못된 놈을 내가 나가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수렁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 있게 속한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9절 5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벌레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벌레새 사람을 밟고 그 골리아스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벌레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세등등 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이미 계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내가 꼭 지고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는 해결이 안 되죠. 매일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세상을 하루를 살면 하루 종일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거 자식들 뭐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래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오늘 사울처럼 부득이해서 또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내 형편이 그렇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매일 안고 또 하루 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늙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거대한 지금 산이 이 꼴리아시라는 자기는 어린데 이 산이 있어도 마음을 어디다가 하나님께 둔 거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시면 그건 문제없다.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매일매일 나에게 보여주는 걱정거리들, 문제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들 볼 때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꿋꿋하게 서겠습니다. 믿음 하나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나를 수렁에 빠진 나를. 다윗을 건지셨다 하는 이 다윗의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 일편단심의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엄청난 문제를 정오를 가져옵니다. 사올의 실수. 정말 하나님부터 평생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는 부득이한 마음들. 어쩔 수 없다고 핑계되는 것들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 우리 가족들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득이 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무엇을 이용해야 되지. 하는 하나님 없는 간사한 생각 수없이 몰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과 사올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천재를 창조하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부득이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웃고단 믿음으로 끊기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미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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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